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알록달록한 여러가지 종류의 디저트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념장에 올려서 먹어야 할거에요 고추장도 먹고 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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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구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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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다음은 뼈가마스스 당면이 너무 좋아요 뼈가마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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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드 마인드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? 제 선은 정말 껍질이 없어요 딸기 두꺼운 치즈 치즈가 너무 뜨거워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많이 먹었어요 치즈가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바삭하고 마카롱 오징어 새우 마쾌한 소시지 이 떡이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떡이 먹으면 맛있어요 떡이 떡이 막방을 먹으면 뺀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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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엔 고소한 고소한 과일 다 먹었다 아삭아삭 뼈 야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까먹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까먹는 게 제일 좋아요 고소한 맛 고소하고 싶어요 다 먹어서는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해요 치킨은 바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은 치킨과 고소하고 치킨은 마늘에 씹고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서 치킨은 치킨으로 먹어서 치킨은 치킨으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매콤한 김치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는 고소하고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고소한 김치 와인 아쉬워서 좀 더 깊어 먹어야겠어요 가구마에 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쉬워서 먹어야 해요 오늘은 호랑은 닭이 마지막에 살려줄게요 뱃뱃뱃뱃뱃뱃뱃뱃뱃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